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7월, 8월에 뜨거웠던 열기도 물리치고 차가웠던 에어컨 바람도 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들인지라 이 9평에 마무리된 이 마음이 정말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역시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요. 이번 9월 평가원에서 생명과학원은 유전 파트는 7월, 8월 열심히 유전을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문제가 꽤 많았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비유전이 상당히 지엽적이었죠. 예를 들어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호르몬 파트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껏 있었던 기출의 형태보다는 좀 더 파고들은 형태로 또 다양하게 자료 해석하는 문제로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아니면 두 번째 9월 평가원의 분석 영상을 보겠지만 선생님은 아주 옛날부터 9월 평가원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분석 영상을 찍었겠죠. 여러분 9월 평가원은 6월 평가원과는 좀 다르게 항상 좀 그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전은 여름방학 내도록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의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해놓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비유전 파트의 개념이 사실상 구멍이 뽕뽕뽕하고 나 있는 그런 상태가 9월 평가원이더라고요. 작년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최저 정답률은 바로 유전 말고 비유전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도 유전이 아닌 비유전에서 9평에서는 최저 정답률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수능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이 이렇게 9월 평가원의 비유전 파트에 구멍이 난 이렇던 아이들이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나? 선생님도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두 달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에는요. 그동안 열심히 개념은 공부는 했지만 이 개념 공부 안에서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내용을 한 번 정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도 강좌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개념 찍기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오래 맞춰져 있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유전을 공부하다 보니 9월 평가원에서 그 떨리는 시험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유전 문제를 몇몇 문제에 도전해 가면서 그걸 채점해 가며 여러분들이 맞춘 이와 같은 성취된 성공적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유전을 더 하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제 예상에는 9월 평가원보다는 수능이 유전이 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변별력이라는 걸 좀 높여야 되는 시험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9월 평가원이랑 그 다음에 수능이랑 유전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건 맞아요. 상당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9평에서 나왔던 유전을 꼼꼼하게 곱씹어보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 이렇게 이와 같은 연구를 해가며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이고 유전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도전해 볼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우전은 9평 이후로는 비우전 파트는 개념을 꼼꼼하게 한 번 되짚는 시간을 한 번 정도 두 달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안에 적어도 날짜 딱 잡아가지고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열흘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도 좋고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이때까지 EBS라든지 문제 안에 들어있던 책 또는 여러분들이 EBS 책 안에 개념 파트 있던 거 선생님 개념 책 안에 들어있던 거 총집합해서 따다닥 단권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전은 이제 9평보다 좀 더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문제에 도전 한 번 해보도록 하자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펼쳐나갈 강좌들이 아직까지 파이널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파이널 안에 이제 9평까지 끝났죠. 수능 특강도 나왔고요. 6월 평가원도 쳤고요. 수능 완성도 나왔고요. 마지막 올해 수능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9월 평가원까지 이 4장의 카드가 모두가 짠 하고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이 문제 이런 식으로 경향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뛰어나갈 테니까 우리 수능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때까지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시험 치르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